자기애는 무대입니다. 본연이 직접 작사하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. 시적인 그런 가사들도 담고 있고요. 우리 대중 가요의 또 그 화려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가사가 되겠습니다. 그는 보석의 무대입니다. 내 인생 역전. 자기애는 따뜻한 노래 박수와 시간입니다. 내 인생 역전. 내 인생 역전. 내 인생 역전. 내가 인생 역전. 너는 내 인생의. » «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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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